왼쪽 어깨가 밀면서 가면 머리가 따라가고요. 다운 스윙을 할 때도 오른쪽 어깨가 밀면서 다운 스윙을 하면 머리가 앞으로 가면서 결국 상체가 체중이동을 만들면서 스윙축이 흔들리게 돼요. 체중은 결국 내 몸 안에 있다는 느낌이에요. 내 양발 안에 있다는 느낌이에요. 환영합니다. 장지식 스쿨입니다. 체중이동으로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? 나는 왜 거리가 안 날까? 체중이동이 잘못되고 있는 걸까? 어떤 게 제대로 된 체중이동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우선 체중이동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. 오른발에서 왼발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오른발에서 왼발. 이렇게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면 할수록 체중이동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?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비거리가 과연 멀리 나갈까요? 과연 임팩트가 좋아질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체중이동이란 선수들의 스윙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얼마나 체중이동을 많이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.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동을 하기는 해요. 그런데 사실상 제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체중이동을 하고 있죠. 이렇게 저도 체중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쪽으로 스웨이가 되고 왼쪽으로 스웨이가 되기에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는 체중이동을 하지 않아요. 왜 그러냐 하면 골프는 원심력을 내야 하기 때문에요. 스윙의 축이 흔들리게 되면 그 원심력을 잃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스피드가 줄기 때문에 거리도 적게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 머리 흔들리는 건 결국에 제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나 백스윙 때 많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결국 내 상체의 과도한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면서 백스윙을 하면 머리가 안 움직일 거예요. 그런데 이 왼쪽 어깨를 이렇게 밀면서 오른발로 체중이동을 한다 생각을 하면 왼쪽 어깨가 밀면서 가면 머리가 따라가고요. 다운스윙을 할 때도 오른쪽 어깨가 밀면서 다운스윙을 하면 머리가 앞으로 가면서 결국 상체가 체중이동을 만들면서 스윙축이 흔들리게 돼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오른 어깨가 뒤로 빠진다는 느낌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 어깨가 뒤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해야지만 스윙축이 잡힐 거예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쳐야지만 스윙축이 잘 잡힐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윙이동작은 결국 과한 체중이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또한 아연을 칠 때는요. 이 다운블로의 임팩트가 되면서 디봇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디봇이 안 나오고 뒷땅이나 타핑이 나오는 아연에서의 미스가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체중이동을 제가 제대로 한다고 말을 하면 이 양쪽 오른발 신발이 있고 왼발 신발이 있잖아요. 이 끝부분을 한번 볼게요. 백스윙할 때 오른발 신발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체중이 오른쪽 신발 바깥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이렇게 바깥으로 체중이 밀렸다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체중은 결국 내 몸 안에 있다는 느낌이에요. 내 양발 안에 있다는 느낌이에요. 이 안에서 체중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. 이 양쪽 신발 바깥으로 밀렸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신발 안쪽에서 체중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 신발 안쪽 바깥쪽 이거를 잘 느껴보셔야 돼요. 그래서 백스윙 탑에 갔을 때 오른쪽 안쪽에 체중이 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오른쪽 바깥쪽에 실리면 이건 너무 과하게 스웨이가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과한 체중이동은 골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체중은 오른쪽 안쪽 신발 안에 두고 다운스윙을 할 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헤드업을 하지 마라. 헤드업을 하면 탑핑이 난다 혹은 머리가 앞으로 나간다.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체중이동이 잘못되기 때문에 하체의 체중이동이 제대로 안 나오고 상체로 체중이동을 하게 되면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탑핑도 발생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머리가 올라가면서 탑핑이 또 발생을 합니다. 결국 체중이동은 내 발 안에서 이루어진다. 그래서 오른발 안쪽만 명심해서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prefix 찾는 переп junto 라디오 확인 감사합니다.